겨울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, 2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국외가 65%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겨울철 미세먼지에 끼치는 국외 요인 비중은 매년 늘어나 지난 2014년 1월 54%에서 지난해 1월에는 65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 평균으로 보면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 동안에는 국외 요인이 더 컸습니다. 송옥주 의원실은 이에 대해 중국이 겨울을 맞아 본격적인 난방에 들어가고 북서풍의 영향 등이 맞물려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